안녕하세요. 플런더 파이럿즈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배치, 수비 배치에 관련된 수비 배치에 대한 공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동네 한바퀴 플러스 더블 펜스 1탄에 이은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은 변종들이죠. 이 배치는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제가 했는데 많이 실패했던 한 13%밖에 공격을 못해가지고 결국 졌던 게임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중 펜스도 있는데 또 하나 다른 점은 펜스에서 수비 건물들이 약간 오프셋했다는 점. 제가 올렸던 동영상 찾아보시면 펜스에서 약간 오프셋을 시켜라는 어떤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을 몇 초라도 더 벌기 때문에 수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펜스에서 일정 간격 약간 띄웠다는 거 건물들을. 그러면서 약간 사전거리가 좀 더 멀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두 개를 컴비네이션 한 건데 어쨌든 얘도 보면은 그 병력들이 성공적으로 얘는 수비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우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삥 돌아서 펜스 달아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반대편 쪽도 자세히 보시면은 동네 한 바퀴를 막기 위해서 일단 건너로 제가 부셨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브루트를 투입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반 나눠져서 왼쪽 반 오른쪽 반으로 빙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나는 분명히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들이 좀 총을 쏴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약간 건물들도 약간 오프셋 돼가지고 약간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펜스들이 또 균일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상 이걸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빙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오히려 저쪽 지금 뚫고 들어가는 저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펜스의 그 균일함이 깨져 있는 곳이죠. 같은 레벨이 아니라 레벨이 바뀌는 곳 오히려 레벨이 또 높아지는 곳이거든요. 저기는 더 상위에 펜스가 쳐져 있는 데인데 그 꺾여서 만나는 코너 부위가 어떻게 보면 약점, 취약점이 돼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게임은 결국 펜스가 차라리 균질한 게 차라리 낫다. 오히려 괜히 레벨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레벨 7이죠. 근데 저희가 레벨 8일 거예요. 괜히 레벨 8로 저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오히려 취약 부위가 생기면서 거기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밑으로는 안 뚫고 들어오죠. 오히려 저 위쪽으로 지금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도 하얀색 부분 다 남색 펜스 레벨 7이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저 팔 부분 저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치하실 때 참고하시고 최대한 균질한 펜스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이것만 좀 생각을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